네, 로니가 지금 흑경 크램을 바라보겠습니다. 약간 흑핸드 그런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를 더 흡 느낌인데 약간 머드팩 향이 나고 촉촉하고 민낯으로도 나갈 수 있는 커링인가 봐요. 근데 부드러워요. 흑을 시킬 때는 토닥토닥을 해줘야 하고 요새 되게 팔자졸림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죠? 너무 의사적인가? 완전 뽀사시해지죠? 이렇게 바르고 셀카 찍으면 정말 대박 보이자? 여기는 안 바른 쪽? 여기는 바른 쪽인데 약간 파우더를 한 듯한 근데 살짝 보면은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깜짝 깜짝한 느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시간이 좀 지날수록 사용하시는 분이 보니까 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짠 다 발라봤어. 여기랑 윗나츠랑 딱 보면은 되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촉촉하게 발리고 빛이 나고 있어요. 흡수가 될수록 피부톤하고 알맞게 되면서 물광이죠. 물광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가까이도 봐볼까요? 촉촉하게 발렸죠? 약간 밀림도 없고 남자친구한테 생얼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죠? 전 신랑이 있으니까 촉촉 촉촉 흑형 크림 촉촉 크림